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설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1월 31일 청량리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경동시장과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명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상인들과 만나 명절 대목을 기원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구의 자랑인 전통시장을 모두가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설을 맞아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